LG전자가 최근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가 평가 선정한 최고의 프렌치 도어 냉장고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30인치, 33인치, 그리고 36인치 프렌치 도어 부문에서 모두 1위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프렌치 도어는 문이 3개 이상 달린 프리미엄 냉장고로 최근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 결과 회연 가운데 64%가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앞서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냉장고 브랜드 평가에서도 프렌치 도어와 양문형, 상냉장 한행동, 그리고 일반형 등 주요 4개 부문에서 최고 브랜드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핵심 부품인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